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소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결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가 복그마를 향한 바울팀의 선교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팀은 3주간이라는 짧은 전도 캠프를 통해서 바로 성경적인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교권 주의자들이 이 현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바울팀과 또 야손과 또 몇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현재 3인 1조를 중심으로 3운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3운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아가서 2, 3, 7 나라와 또 오청종족 복그마의 기한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개인합니다 바울팀은 이제 빌리뽀 사역을 마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전략적으로 대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두 지역은 그냥 거쳐갔냐 사실 모든 지역들을 다 거쳐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적인 요충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대살로니가는 그야말로 인구 20만 정도의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승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도시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의 요충지였던 만큼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요충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리뽀가 유럽전도의 시작이었다면 대살로니가는 그야말로 유럽전도의 본격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그나티아는 가도라는 로마의 군사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고 또 마틴 루토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라틴어 성경을, 그야말로 신부들만 읽을 수 있던 라틴어 성경을 이제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킴으로 이제 시민들도 일반인들도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급하는데 여러분 인쇄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길들을 완벽하게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기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현장을 다 예비하시고 모든 길을 닦아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또 많은 해외 전도 캠프들이 또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에도 많은 해외 현장들이 이미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 해당을 먼저 파고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 표상에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을 그냥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루틴을 갖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나만의 관례가 있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둬서 지속과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다 어찌 보면 내 삶,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삶의 루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성교의 접촉점 1순위가 유대인 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때도 그랬고요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해당을 들어갈 때 한 번도 환영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많은 핍박도 있었고 결코 평탄지 않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방하면서 쫓아 냅니다 루스트라로 옮긴 필신간 이 사도 바울 끝까지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의 선동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반 죽여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정말 들어가기도 싫은 해당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다시 갈 때마다 유대인 해당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족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도 나와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방인을 향한 그 그리스로 하나에 불러서 이방인들도 듣고 돌아오는 이 복음을 정작 선민으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이고 근심이었겠습니까 한금어장에 해당해서 바울은 새 안식이 즉 3주라는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뜻을 풀어가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간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진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바로 메시아다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틀 속의 메시아 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전혀 자기들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줄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에게 오히려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문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사도바울이 그 당시 여러분 신학성경 없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풀 때 사용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풀 때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가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곧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당일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이 해당해서만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상세기부터 유한계시로까지 성경 66권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축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바로 히브리어냐 헬라오의 그 차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로는 그리스도 바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로 왔다는 거죠 바로 성취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신약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대봐라 전도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풀어주신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러시다는 말이 어딨냐 사실 현장 나가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이걸 비롯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또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9장 22절 또 오늘 본문 또 사도행전 18장 5절과 18장 28절에 끊임없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천망대운동 이삼질 치운동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개인의 메시지가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준다 결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펴고 현장에서 불신용어들과 종교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개인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망대가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이 개인화를 통해서 비로소 말 한마디를 해도 영적인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과 지난주에 저희가 20일, 21일 날 세가족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제 학예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저희가 세가족 사역자들 우리가 EBS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시험 봤습니다 구원의 길도 시험 보고 또 성경의 복음의 핵심 7가지 성구 또 언약의 흐름 7가지 성구 사실 이거 성도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복음의 핵심 7가지가 바로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로 출발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 그리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삼직분 이렇게 해서 7가지 복음의 핵심 이거는 다리목사님께서 세가족들을 만나도 복음의 핵심 7가지만 알면 정확하게 영적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늘 세가족한테도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사역자가 이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가 오신 그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거쳐서 사도행전 2장 8절까지 언약의 흐름 7가지 이거 시험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공부시키고 암기시키고 다시 한번 물론 이것이 여러분 시험은 보지 않지만 이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성경 66권을 보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골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순살 아파트 하면서 저희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설업계의 비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철근을 빼먹고 규정 이하의 비율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를 뼈를 다 바른 치킨에 비유해서 이제 이 순살 아파트 이하가 나왔는데 여러분 부실공사는요 무너져도 문제고 안 무너져도 문제입니다 불안하고 불안하고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순살 신앙인 말씀의 뼈대가 없는 겁니다 누가 먹기 좋을까요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은 겁니다 사단이 먹기 좋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용어만 바삭바삭 외우고 말로는 막 삼구상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 언약의 기초가 깔리지 않은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은요 그냥 암기하고 주문처럼 외우다가 어느 순간 문제 오면은 뼈대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근이 이 콘크리트 밖으로 돌출돼서 이른바 여러분 통뼈 캔슬 캐슬 아파트까지 등장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제일 마음에 있는 게 혹시 보면 그 소쿠리 신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쿠리 신앙은요 여러분 물 속에 푹 담가 놓으면 뭔가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소쿠리 올려버리면 물 쫙 빠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내가 말씀 충만한 것 같고 우리 영적 상태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빈 소쿠리 신앙 되지 마시고 순살 신앙이 되지 마시고 늘 말씀의 뼈대를 52조 강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것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제 대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베레아라는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단들은 사실 좋은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따다 붙였거든요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경고에 세워질 때 나도 살지만 모두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견고해 내리심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와 치유와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토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지각 변동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자 경건한 헨라인의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꼭 영적인 손바꼭지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이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RTS 총신에서 캠프를 갈 때도 사실 저는 덕평에서 서울까지 다녀오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왕복 시간이랑 실제로 캠프하는 시간은 딱 30분밖에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서울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더 걸려요 그때 저는 이제 건대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솔직히 30분 캠프하려고 왕복 2시간을 써야 돼요 2, 3시간을 써야 됩니다 야 이거 30분 되겠냐 되더라고요 그 30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들을 다 숨겨 놓으시고 꼭 영적인 손바꼭지처럼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숨겨진 예비된 영혼들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울의 달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상자들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중 조명하심이 있는 거죠 집중 조명 조명을 전체로 켜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히 중요한 곳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곳만 관심 받도록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중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치고에 관심이 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환영받아야 될 유대인들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경관한 헬라파들 또 귀 부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의 변화는 고래전서 2장 사전의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다면 훨씬 힘이 되실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도구삼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에 해당의 지도자들 그룹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죠 믿지 않은 무리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못하는 전도 했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기심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해서 바울팀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죄명을 적용합니다 한 가지 바울팀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로마의 속구갈에 있었으니까 로마 항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만이 가이사만이 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고 로마 항제에 대항하는 반역제를 씌워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일어났다는 것 그만큼 그 현장을 영적 지갑 변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영어 킴제인스 성경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사람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곳마다 현장을 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디남미스라는 이 헬라워 권능 뜻 자체가요 원화가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왔거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현장마다 이런 폭발적인 영적 지갑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보시면 빌리포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내줘요 바울팀을 통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팀과 신라를 장터 관리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도 사도바울이 로마 법정에 또 사도바울을 고발을 당해서 거기 쓰게 됐을 때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용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면서 이 바울을 또 고발하거든요 고발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전염병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재해석할 때는 그만큼 보금으로 영향을 주고 전염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즉 바울팀이 사모직의 보금으로 현장에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 불량배들을 풀어서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일행을 찾지 못하니 집주인 야손과 믿음의 몇몇 이 형제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야손과 같은 제자들을 예배해 놨습니다 빌리포에는 루디아, 루스드라에는 디모데, 고린도에는 브리스카 부부, 골로세에는 오네시모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 야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죠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놨다 브리스카 부부, 바울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생명권 허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야손 역시 기꺼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거처를 제공했고 그의 집이 훗날 대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대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대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모델적인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에디 깁스 교수는 이 넥스트 처치에 대해서 미리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 전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이 시대에 이미 3단체가 교회를 이 현장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역사심 속에 공격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만이 이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영향력을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포츠계계 G-O-A-T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영어 신종어거든요 Goat Goat란 뜻이 무엇입니까?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 역대급 우리가 농구에 있어서 마이클 조던을 얘기하고 축구의 펠레와 메시를 얘기하고 복싱의 우리 무하마드 알리 우리가 G-O-A-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뛰어난 업적을 세운 단 한 명의 선수를 익히는 말 여러분 이번 주 광단 인사만 기억하십니까? 저는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 서밋이 됩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금증거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역과 직분 또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영적 G-O-A-T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의 뼈들이 경고에 세우셔야죠 그 기둥 위에, 말씀이 개내되는 위에 또 최고의 그 영성이 바탕으로 둔 전문성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팀처럼 흑암 가득한 또 생업의 현장 또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보금으로 그 현장을 완전히 뒤엎고 보금으로 정복하는 기한철대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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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